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반도체인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압박을 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도 삼전에서는 나름대로 잘 대응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 격변의 반도체 시장에서 삼전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데 삼전은 마침 또 대만의 UMC하고 있어요 UMC 파운드리 업체인데 여기하고 파운드리 제휴를 한다고 하네요 파운드리 제휴 그래서 지금 보니까 UMC가 글로벌 4위예요 4위 정도 됩니다 파운드리 4위 정도 되는데 이 대만 UMC하고 협력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어요 대만의 경제일보에요 경제일보에서 13일에 삼전과 UMC가 반도체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보도에 따르니까 삼전은 휴대전화용 이미지 처리 칩셋이 있어요 ISP라는데 이미지 처리 칩셋하고 패널 구동 칩 설비를 맡고 있는 UMC가 그 제작 공장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죠 OEM 방식 이것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전에 그 이미지 센서는 현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 얼마나 물량이 많으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UMC는 이번 제휴로 해가지고 주문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 설비 가동료를 싹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게 될 수 있어요 그 삼전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패널 구동 칩 제품을 UMC에 주문해서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도체 업계는 TSMC가 지난해 1월 소니하고 손잡아가지고 이미지 센서 등에 대한 생산에 나섰어요 그러다 이에 반격으로 삼전도 UMC하고 손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특히 TSMC는 삼전과 경쟁 관계로 꼽히지만 UMC는 전략이 달라서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삼전의 새로운 파트너죠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 삼전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있진 않아요 삼성은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뭐 쉬었다 마우스죠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UMC 측은 전일 남부 타이난 과학단지의 P6 공장에서 새로운 방식의 운영이 있을 것으로 언급했는데 그 협력 방식이나 협력 대상 투자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양사가 손을 잡으면서 삼성전자와 UMC와 TSMC는 일본 소니 연합의 경쟁 구도가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진 취한 대만의 중화경제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한국 대만 연합과 일본 대만 연합 참 재밌는 모습이네요 대만은 한국도 친하고 일본도 예하고 모두 비중국 연합인 만큼 미중 무역 전쟁 위험성에서도 벗어나가지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게 부른 겁니다 결론은 보면 대만이 이제 실리적인 거죠 대만이 대만은 결국은 일본과도 연합하고 또 대만은 한국 삼성과도 연합하고 참 여기저기 잘 붙어가지고 대만 애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자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만 잘 보면 장땡 솔직히 그런 거 아닐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래서 삼성전자가 UMC하고 파운드리 제휘한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UMC는 그 보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라 했잖아요 이 회사도 이 회사가 보니까 로직 및 특수기술에 초점을 맞춘 그 고품질 IC 생산을 제공하고 그 전자산업의 모든 주요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UMC의 포괄적인 기술 및 제조 솔루션에는 모든 웨이퍼 팝에 대한 로직이나 RF,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등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자동차 관련된 제조 인증도 하고 다양하게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회사인데 이 회사를 한번 잠시 보니까 아시아 전역에 한 12개의 팹을 갖고 있어요 12개 정도의 팹을 갖고 있더라고요 팹을 갖고 있고 월 최대 용량이 8인치 웨이퍼 한 75만 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 19,50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대만이나 중국,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런데 다양하게 지사를 두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뭐 추가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들려준다면은 현재 그 반도체 부족의 TV 패넬도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의 한종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대만까지 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이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 부장인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하여튼 반도체 풍기 현상 때문에 삼전 또 TV 사업을 총괄하는 이분이 가가지고 대만에 방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고요 TV LCD 패널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핵심 부품인 구동칩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대만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한 사장은 전날 오전에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해서 대만에 타이페이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1박 2일 일정으로 해가지고 관련 임원들과 함께 그 타이페이 도착한 그 도착해가지고 대만 반도체 업체인 미디어텍하고 노바텍 등을 방문해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대만 패널 업체 AUO라는 데인데 거기에도 접촉한 것으로 이렇게 뉴스상에서는 언론상에서는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사장은 이 사람은 업계 관계자의 만남을 가진 뒤에 이날 다시 또 오후에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대만 방문이 전 소식은 LCD 패널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핵심 부품인 드라이버 IC를 비롯해가지고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삼전이 지금 현재 글로벌 TV 시장에서 15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품 부족 문제가 향후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의 방문이죠 미리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니까 지난달 55인치 LCD TV형 패널 평균 가격이 한 203달러로 전월 대비 한 85% 자 85% 아니라 전월 대비 한 8% 상승했답니다 8% 2017년 7월 이후 4년 만에 200달러로 돌파한 거예요 계속 패널값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업체에서는 최근 내놓은 보호서를 보니까 올해 2분기에 LCD 패널 가격 상승률이 전문기 대비해서 한 12% 상승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한 달 전 전망치인 3미에서 6%에서 상향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조사업체에서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공급 부족 문제하고 코닝의 유리기판 가격 상승 발표 등이 가격 상승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매체에서도 이 한 사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번 방문을 위해서 현지 경제부와 질병관리복 등의 일정을 미리 제출해가지고 심사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3장 관계자는 그 한 사장의 출장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죠 우리 3장은 항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항상 보안과 비밀에 철두철미하죠 다만 그 중국과 대만 출장은 이전에도 계속 다녔다 가전은 차량용 반도체와 상황이 달라서 부품 수급 문제로 당장 생산을 못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대만 뿐 아니라 공급망을 다변해 놓은 상황이어서 통상적인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삼전과 세기파운드 이자 사유업체 대만의 UMC가 새로운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한다고 대만 언론들은 계속 보도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연합 보도 땅이면 삼전은 이번 제휴로 휴대전화용 이미지 처리 칩셋이죠 약간 관련 패널 구동칩 IC 이런 설비를 제공하고 파운드리 업체 UMC는 제작 공장 및 OEM 방식으로 운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결국 그거예요 UMC하고 삼전의 연합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만 TSMC하고 일본 소니 연합의 경쟁 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과연 누가 이기고 지우가 아니라 어떻게 시장 포지션을 잘 잡아가가지고 누가 좀 더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워낙 이쪽 부분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상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하여튼 지금은 반도체가 이렇게 참 중요하고 반도체가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뭐 전혀 걱정도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반도체 대란이 올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족 심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뭐 잘 판다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면 이거 참 난리 중에 상난리죠 앞으로 삼성 좀 더 잘 해가지고 빨리 물량 확보해서 TV 판매도 차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가전 부분에 영업이익도 상당히 무시 못하거든요 이것도 조단이에요 조단이 1조 이상의 조단이로 영업이익을 벌기 때문에 하여튼간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지 많이 반도체 또 TV도 많이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삼성과 UMC 그리고 TSMC와 또 아까 소니 이런 역학관계 구도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